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연예문화예술인 여러분,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. 풍요롭고 넉넉한 추적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현재 2030세대도 건강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건강기능식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2030에는 25조원에 달하는 소비가 이루어집니다. 웰리스 사회의 유니시티 사업을 통한 최고의 건강과 부를 찾으십시오. 코로나19 시대,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. 저 최덕찬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감동의 시간을 만듭시다. 저 최덕찬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듭시다. 저 최덕찬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듭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